한국산 콘텐츠 렌즈가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K-뷰티, K-POP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식 화장법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료기기에서 하나의 메이크업 제품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국산 콘택트 렌즈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콘택트 렌즈 수출액은 2억 2,766만 달러로 3년 새 27.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확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K-콘텐츠 열풍으로 외국인 사이에서 한국식 화장법이 인기를 끌자 동다라 콘택트 렌즈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이돌이든지 한국의 연예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상이든지 아이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의료기기인데도 불구하고 메이크업 제품이 하나의 제품군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인토로조와 스타비전 등 국내 콘택트 렌즈 제조기업들은 아이유와 뉴진스를 모델로 세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을 합세워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다는 보관입니다. 일명 장원영 렌즈로 이름을 알린 하파 크리스틴도 같은 전략입니다. 하파 크리스틴은 국내외 MZ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파 크리스틴 운영사 PBB 스튜디오스는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로 대만을 점찍었습니다. 현지 법인 실적 증가와 K-렌즈를 선호하는 해외 소비자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PBB 스튜디오스의 대만 해외법인 매출액은 6억 6천만 원, 영업이익은 1억 5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만은 지금 의료기기 허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연 내에 허가를 다 받고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사가 있는 타이베이 지역을 위주로 오프라인 매장들, 한계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고, 몰 위주로 입점을 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 본질에 대한 디자인 능력, 기획 능력은 타사보다 얼등히 우수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BB 스튜디오스는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영토 확장으로 추후 상장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콘택트 렌즈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넷이나 플랫폼이나 티톡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칼라 렌즈를 사용 전후든지 비교되기 때문에 해외에 굉장히 많은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소재와 기술력을 가미한다면 아시아 권뿐만 아니라 미주나 유럽에서도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콘택트 렌즈가 K-뷰티의 수출 효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